안녕하세요 싱가폴 팬 여러분 저희는 원더풀 월드의 김남주, 차은우입니다 저는 이번에 억울하게 아들을 잃고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은수연 역할을 맡았는데요 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된 의대생 권선율 역을 맡았습니다 저희 둘 다 극 중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고 또 그걸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기대게 되죠 아니 저는 원래 실제 캐릭터도 꼼수를 싫어해요 저도요? 네 꼼수 싫고 차를 지는 게 나아요 네 정면돌파 확실히 비슷한 아픔이 있는 우리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사실 좀 아까워요 너무 힘들어요 네 어쨌든 정의는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았어? 그러니까요 완전 잘 맞았어 성격이 비슷한가 보다 좀 비슷한 것 같아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 나 형이라고 부르고 오직 디즈니플러스에서 원더풀 월드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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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